여러분들 레이싱게임에는 아반떼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니산 실비아가 필요해요 보시면 뭔가 매끈매끈하게 생겼죠? 아 근데 이 차를 가지고 완벽하게 아반떼를 재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먼저 색상 같은 경우는 강철 유각을 입혀준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다가 흰색 랩핑을 해줄게요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반짝반짝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흰색으로 랩핑을 다 했는데요 어 광택이 똑같나? 그리고 앞번포에다가 현대 달아줄게요 현대 여기에다가 현대 넣어드리겠습니다 코리아 검색 녹색 번호판 꼭 달아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감성해 다음에 뒷밤퍼 여기쯤에다가 현대마크 달아줄게요 제가 직접 입력해볼게요 여러분들 대충 완성이 됐습니다 아반떼 오케이 그리고 이거 달아줘야겠죠? 초록색 번호판 여러분들 대충 이제 아반떼가 완성이 됐거든요 보시면은 다른건 건드릴게 없어요 아반떼 문짝이 물론 두개긴 했지만 아반떼 그리고 개조를 살짝만 해줄게요 바디키트? 오마이갓 어 이거는 하고싶은데 참아야겠네요 구동장치는 4륜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음에 엔진 3.2 6.2 2.6 1.6 2.6 아반떼는 1600cc 달아줘야겠죠? 크립클릭 그리고 휠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게요 그리고 뭐 기타 여러가지 풀업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보시면은 출력이 220마력에서 677마력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크립클릭 보시면은 제로백이 2.9초에다가 최고속도가 332키로 역시 전설의 구하방 아 이거 엔진소리가 아반떼가 아닌데? 좌석은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는 조석 출발! 와 와 와 이러들 출발하시고 네비 한번 봤다가 계기판 보시면 300키로 넘어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반떼 아랍 드립트! 아랍 드립트! 아랍 드립트! 아랍 드립트! 나이스! 아반떼 아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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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드립트 튜닝을 바꿔서 레이스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제스코 페라리 F50 제스코 F50 제규어 RTR 머스탱 페라리 F40 두부차 CCDT 여러분들 이번 레이스는 빨리 가는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최대한 드립트를 아름답게 해야됩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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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저나 제가 지금 드립트 튜닝을 하고 와서 직진으로 달리는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멋있게 드립트합니다 멋있게 드립트 스타트 드립트! 고로치! 잘 돌았어요 이렇게 드립트 이렇게 완벽해 우아해 여기서도 살짝만 드립트 이렇게 넣어줄게요 완벽하여 옆으로 달리기 스킬 여기도 옆으로 달리기 스킬 이렇게 굿! 굿굿굿굿굿 꼴찌에도 상관없어요 난 애초에 드립트 하려고 왔다니까 여기도 빨리 갈 필요 없어요 드립트 하면서 이렇게 아니 시간제 한 30초? 망인데 마지 않습니다 남은 20초동안 최대한 드립트 하면서 이렇게 최대한 드립트 하면서 들어오시면 되는거에요 1등은 페라리 F50 이번에는 아케이드 게임을 해볼게요 자 왕관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를 부딪히면 됩니다 지도보시면 노란색 표시 있을거에요 저쪽으로 가시면 될겁니다 제발 주황색 차 박치기 하면 돼 이렇게 나이스 샷 제가 이제 왕이 됐구요 도망가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박치기 할건데 최대한 멀리 살아남으면 되는 간드라 게임인데 이걸 실패했네 어 나 야 안돼 야 안돼 야 안돼 앞에 왕자 두명이죠 아이쿠 아이쿠아이쿠 나이스 샷 제가 왕 됐습니다 도망갈게요 살살 따라와요 따라와요 이거 도발하는거죠 어차피 못 따라옵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한 게임이죠 옆에 트랙터 트랙터 아 나 경운기한테 뺏겼습니다 믿기지가 않는구만 하지만 제가 경운기껏 다시 뺏어갈게요 경운기 어 나이스 샷 제가 왕이 됐구요 아 경운기 또 왔죠 이번엔 경운기 말고 다른 사람 늘어볼게요 앞에 있는 분 자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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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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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1등이 트랙터 아니 경운기로 1등을 하셨다고요 그렇다면은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이거 즐거운기 ½ 5 6 5 5 6 6 7 9 10 11 12 12 13 14 14 14